트레이러 현장 여기는 트레이러 현장인데 제가 이번에는 첫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멤버들은 오고 있는 중인데 저는 좀 일찍 개인 촬영을 먼저 하겠습니다 개인 촬영은 에레베이터 앞에서 날개를 끼고 하는데 어떤 자명이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앞으로 나아가라고 제 답은 제가 제 답은 저는 무슨 영화 주인공이 있어요 세트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가 저희 헤더필름을 촬영한 곳이라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그때도 추웠던 것 같고 거기서 험복하고 뭔가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런 촬영장에서 촬영을 해보는 거라 약간 긴장도 되고 익숙하지 않아서 멤버들이랑도 덜 친하고 스태프분들도 덜 친하고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이번에 왔는데 진짜 스태프분들 너무 많이 친해지고 좀 익숙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런 곳에 촬영장이나 스튜디오에 추억이 많이 생기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앞으로 어떤 추억이 생길지 좋은 추억이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여기 엘레베이터 앞에서 짓는 자명이 다 마쳤습니다 여러가지 사명을 찍어봤는데 이번 트레이러 느낌이 스토리 있는 느낌이라 열고 잡고 그거를 키고 떠나가는 날개가 근데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 무게가 다 허리에 걷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도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직 제 개인촬영 밖에 안했는데 이따가 있는 단지촬영도 화이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렉세이리오 레츠 고 비온드 together 우리 모두 함께 넘어가고 우리 저 너머로 같이 가자 안녕 저는 볼에 빗방울이 딱 떨어지고 쳐다보는 뭐야? 하고 쳐다보는 그런 씬을 찍었는데 이 장면이 제가 안티 뮤비 찍을 때 망고를 자꾸 이렇게 올려다보는 장면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수하 언니의 눈물이었나요 혹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위에서 툭 떨어질 거를 뭔가 알고 있어서 보였는지 너무 움찔움찔한 거예요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찍었습니다 이제 또 단체가 남았는데요 단체 때 다 같이 다시 올게요 안녕 수하 어디봐 수하야 어디봐 왜요 카메라가 예쁘다 왜 이렇게 예쁘다 이거 찍어도 돼요 소름이 다 없어지고 제가 이번에 찍었던 개인 장면은 일단 거울 속에 있는 자기랑 이렇게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울어요. 근데 이 울고 있을 때 표정이 진짜 어려웠던 게 그냥 울면 되는 건 아니고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울고 있다 이런 걸 감독님께서 원하셔서 그런 연기까지 해봤습니다. 사실 인권놈으로 했는데 근데 인권놈으로 해도 약간 좀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감정 연기 같은 것도 하고 CG도 많이 돌아가서 완성될 때 어떻게 그릴지 너무 궁금하고 진짜 영화 같아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세트는 진짜 약간 미래? 미래에서 온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재밌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화이팅! 이 모든 것을 태워 빛이 될 거야. 진짜 맞죠? We don't have to be forgiven. We don't have to be forgiven. We are hungry. We are hungry. We are hungry. I will be hungry. 고생하세요. 고생했어요. 이렇게 저희 정규 트레일러 첫날이 끝났습니다 다들 각자 뭐 했나요? 네 저는요 오늘 첫 번째였는데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걷는 거나 날개 엄청 큰 날개를 끼고 아이야도 타고 날아가는 제목을 찍고 왔어요 원래 모습으로 들어가신 거 같아요 맞아요 처음으로 모습으로 슬슬 절아볼까 싶어서 반짝이 글리터 눈물도 흘렸잖아요 맞아요 눈물도 흐리고 오늘 처음 많이 힘냈어요 이 눈물을 제 볼에 맞았네요 저도 울었어요 저는 개인을 안 찍었습니다 저는 오늘 발을 담갔어요 달만 담갔다가 뺐나요? 아 그랬는데 정말 엄청 차가웠어요 저희 이번에 연기를 조금 하자요 근데 저는 연기가 좀 는 거 같아 감사합니다 정말 이어서 내일도 화이팅 합시다 둘째 날도 화이팅! 저희가 바다에 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바다에 빠지는 예전이고요 조금 무섭지만 추울까 봐 근데 영화 같은 장면이 나올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고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이게 머리가 괜찮을까 싶은데 열심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열어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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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너머로 같이 가자 눈을 못 뜨겠어요 너무 눈부셔서 보이시나요?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바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너무 예쁘네요 여기 바닷물이 엄청 깨끗해요 여러분 바다입니다 바람이 굉장히 불고 있어요 멤버들을 찾아봅시다 나 안 추워 더워 날씨가 좋은데 바람 부는 거 빼고 춥진 않네요 이제 눈이 따뜻해졌나 쟤 누구야? 있는 줄도 몰랐어 오늘 오늘 하고 싶은데 안녕 날씨는 너무 좋은데 바람이 덥세요 마무리 마무리 저희가 아이돌이고 스프레이를 아무리 세게 해도 이 바람에 이길 수 있는 마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음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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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과 이 모든 것과 빛이 될 거야 우리 모두 다 모든 것과 모든 것과 우리는 모든 것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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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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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너무 가까워 야! 저 한 번 보면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물에 빠집니다 이제 이거 뭐야?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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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에서부터 풀어가야 될 거 같은데? 거기서 풀갈게요, 여기서? We don't have to be forgiven We are un forgiven We are un forgiven 언니! 언니! 우리가 여기 있어! We are un for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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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너무 재밌겠다 수중 촬영이 처음이다, 진짜 너무 재밌겠다 네! 인생 첫 수중 촬영 아! 헤이! 어! 그냥 한 번 헤엄쳐보고 했어 여기서 뛰는 거야? 겁도 없구라 아니야? 왜 요즘 계속 겁도 없구라 찍고 있냐 하네요 오늘은 겁도 없이 다이밍하기 다이밍해보기 다이밍해보기 내가 여기를 뛸 수 있다고? 어떡해요 저희? 나 못해 이제 아 이렇게 신나는데 막상 들어가서 무서워하는 거 맞아? 우리가? 그러니까 아직 우리의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이 아직 안 닥쳐서 그래 안 닥쳐서 그래 괜찮겠죠? 해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셨을 때 감독님이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저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못하면 너무 죄송할 거 같아요 너무 신나게 해보고 싶어야 했는데 괜찮을 거예요 안그래봐 그냥 재밌게 해보자 그냥 재밌게 해보자 아윤진 됐어! 아윤진 선수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 너무 힘들까? 도구 아윤진 선수 나 로스 도구 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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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보니까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진짜 너무 무서워서 이거 내가 할 수 있나 싶었거든요. 근데 하다보니까 너무 재밌고 물속에서 눈 트는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약간 진짜 인호가 된 느낌이어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물속에서 원래 수영복 입고 수영하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냥 옷을 입으면 옷을 하니까 또 약간 재밌는 것 같아요. 연휴 축구 입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나? 네. 너무 생각하고 너무 이러는 것 같아요 구독해주세요 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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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 wish for what is forbidden to me. 제가 첫 번째 순서거든요. 어떤 씬을 찍었냐면 주방에 우뚝 멋있게 서 있는 다음에 이제 접시를 밟아서 깨버리는 건데 이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제가 한 거예요. 깨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설탕 유리 접시 같은 거여서 되게 쉽게 깨졌는데 뭔가 제가 이런 데에만 올라가면 약간 몇 퍼센트 안 되는 N이 약간 움직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약간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밟았는데 그러면 넘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약간 뭔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서 조금 무서웠지만 그래도 되게 기분 좋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완전 특이한 악세에도 하고 여기 별을 봐봤거든요, 눈에. 어떤가요? 잘했다고 해주셔서 잘. 이게 많지 않으니까 접시가 한 번에 잘해야 되거든요. 딱 접시 가운데에 발을 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잘했습니다. 이제 남은 촬영도 잘하겠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진짜 영화 찍는 거 같아요. 어떡해. 여자민. 어? 그 사이에 털이 엄청 잘하는데? 여자민. 어? 그 사이에 털이 엄청 잘하는데? 아메즈. 이 유닛이 돌아와서 벤자민이랑 다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은채 개인 장면을 찍다가 제가 나타나서 등장해서 말타고 등장해서 은채를 데리고 하고 이제 보호해주고 좋은 소리만 듣고 우리 계속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느낌으로 호응해주고 히어로 같은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되게 재밌었고 벤자민이 오른만에 봐서 되게 좋았고요. 되게 멋지게 나온 것 같아요. 뭔가 이 스토리라인이 되게 신박하고 어쨌든 우리만 할 수 있는 이야기 뭔가 이런 느낌이 좀 담긴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남은 촬영도 화이팅! 세트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저 역대급 세트인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세트 중에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간 느낌. 너무 예뻐. 어떡해? 로봇팔... 로봇팔 했어요. 오늘 첫 개인 씬 촬영을 했는데 뭔가 심장을 쥐면서 막 즙을 짜내는 막 그런 씬인데 막 그런 욕망을 뜻한대요. 갖고 싶은 건 다 가질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이걸로 개인 씬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같이 가자. I'm never going back.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태워 빛이 될 것 같아요. 저 심장이에요. 여기 있던 거 꺼내서 들었어요. 이게 다 합성이 될 거래요. 제 팔에도 CG가 될 거라서 이렇게 초록색 점 찍었어요. 징그럽죠. 태연아. 저 합성해주세요. 하나 둘 셋. 근육이 다시 만하게 합성해주세요. 우리 태연아는 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태워 빛이 될 거야. We don't have to be forgiven. We are unforgiven. We are unforgiven. 프레임의 첫 개인 씬을 촬영을 했는데요. 이런 멋진 페베스와 같이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에는 호랑 언니랑 같이 촬영을 할 거예요. 와 무서워. 뭐야? 속죽지? 링고 맞고 있어. 링고를 맞고 있는 거였구나. 몰랐어? 담보도 링고 맞고 있죠? 링고 맞고 있는데 나무가 링고 맞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아니, 아니. 그럼. 설사는 해야지. 이거 MBTI 나와있어. 그러니까. 말하면 어떡해. 말해야지. 말하면 어떡해. 말하면 어떡해. I'm never going back.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태워 빛이 될 거야. 잠깐만요. 진짜. We don't have to be forgiven. We are unforgiven. We don't have to be forgiven. we don't have to be forgiven. 손도 썩으면서. 같이 원 안 크니까. 이렇게. 이렇게 둘이 유닛을 찍었는데 이렇게 둘이 유닛을 찍었는데 진짜 한 시간은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완전. 여기서 저희가 제가 이렇게 북쪽말을 하는 동면을 찍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할 게 해요? 비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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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막 손 연기했어요 손 이렇게 해서 그 손 저희에요 얼굴 안 이거 우리에요 알겠죠? 꼭 봐주세요 쓰다가 단체도 파이팅! 저 오늘 좀 피곤해서 피곤해서 진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다시 살아나 다시 살아났어요 자 모두 지치고 힘들 때 채원이를 찾아주세요 네 피연아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다시 살아나 다시 살아나 저희는 저희는 다른 멤버들도 같은 걸 찍고 있는데 채연이가 뭐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렇게 슬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되고 윤진이가 되고 이렇게 멤버들에게 흡수되는 그런 장면을 찍었는데 채연이한테 얘기를 하듯이 찍어야 되는 장면이 있어서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뭘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오늘 저녁 메뉴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순대극을 시켰거든요 근데 제가 순대를 못 먹어요 그래서 순대극에 고기만 부탁드려서 그걸 시켰는데 채연이는 뭐 먹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콘셉트가 완전 확실한 건데 순대극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밀입니다 나쁘지 않아 진짜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코럴라인 아세요? 코럴라인 같은 영화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유령신부도 최애 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중에 손에 꽃 핍니다 유령신부랑 코럴라인 그래서 그런 감성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촬영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났어요 우리 저 너머로 같이 가자 와 무서워 뭔가 분위기가 근데 내가 완전 좋아하는 느낌 어떡하지? 피아노분들도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태워 빛이 될 거야 We don't have to be forgiven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제 개인 씬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예쁜 리본을 달고 달 앞에서 책을 펼치는 그런 장면을 찍었는데 불꽃이 책에서 피어나서 꽃이 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CG가 들어갔는데 또 덤덤한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 계속 촬영하면서 내내 스태프들이랑 얘기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컨셉이어서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되게 뱀파이어 같으면서도 되게 오묘한 그런 느낌여서 제가 또 좋아하는 영화들이랑 감성이 비슷해서 되게 만족스러운 촬영이었습니다 남은 단체 촬영이 남았는데 저희가 단체로 이렇게 손잡고 강강술래하는 그런 장면이 났다 그래서 엄청 기대되고 또 엄청 잘 나올 것 같아요 피아노분들도 많이 피해되 기대해주세요 바이바이 이따봐요 너무 잘하는 장면이 났다 진짜 장면이 났다 참 왜 이렇게 웃겨 태아노 언니 왜 이렇게 웃겨 다리 굽고 버려 다리 굽고 버려 우리 오늘 뛰어들 못 받지 해 경랑중이 이거 또 한 번 더 안 해봐도 잘해 손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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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가 계속 의동하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야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 귤을 보고 멈춰야만 앞을 보고 앞사람을 멈춰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띵이 맞지 아니 달리기 시작하려고 왜 이렇게 빨라? 우리 막띠합시다 막띠 현실은 바로 지금이야 저희 전기 앨범 트레일러 촬영이 모두 끝났습니다 진짜 이번에 정말 다양한 촬영을 했죠? 진짜 역대급 트레일러라고 할 수 있는 맞아요 영화 같은 촬영하면서도 너무 재밌게 촬영해서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반 받아 모자라 맞아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트레일러 많이 봐주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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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많이 해주세요